불킬게요, 여러분. 젊어. 젊어. 먹었어? 악기 짱.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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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이 너무 많아. 안녕. 오늘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교복을 입고 있죠? 이것은 하복이에요. 어때요? 저희 학교 옷 다 예뻐요. 동옥도 있고 그리고 하복도 입고. 망고. 망고. 라인 라인 라인. 망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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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울어. 울어. 내가 진짜 흔들어. 쉬는 게 불어. 여기 약간 인형 인형. 인형이 달아야 된 거예요. 제 왼쪽 얼굴은 이제 사진작자님께서도 이쪽이 좋다고 지금 칭찬받기 시작했어요. 아, 무슨 일. 바이브는 어느 쪽에 좋은지 그럼 투표해주세요. 오른쪽? 영원히 앞에 일단. 댓글에. 제 댓글을 꼭 볼 거예요. 진짜. 제 예상. 둘 쪽 다 좋아? 양쪽 얼굴을 다 보여주기. 휘둘듯 없이. 정신 못 차리게 만들기. 다모같은데 지금. format. 제 표정 팔이 썼다고 생각하는데? 다시 만나요! 엄청 좋아해